크레이토스 너한테 진빛은 잊지 않았다 날 좀 살려줘 아틀라스에게서 구해준 것처럼 나중에 꼭 크게 꼭 보답할게 내게 보답하고 싶으면 올림프스의 성화가 어디든지 말해라 성화? 넌 제우스를 이길 수 없어 스파르탄 그렇게 까불다간 죽게 될 거야 너 따위 것이 내 걱정을 하는 거냐 엘리오스 모두 다 필요 없다 최양의 힘을 느껴보아라 잠깐 잠깐 내가 제우스를 죽일 방법을 알려줄게 성화 속으로 들어가서 불의 힘을 얻으면 된다 거짓말 말아 엘리오스 테파이스토스는 불의 손만 대도 죽는다고 했다 설마 그를 믿은 거야? 그 미치광이는 올림프스에서 쫓겨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다 날 죽어도 제우스는 못 찾을 거다 그건 네 생각이니? 드디어 시작 nels 일어나었렛 Lead 기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